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20개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 상장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와 매출액, 고용규모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 방향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개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